문화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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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우기 아우 키우고 싶다 이리와 하라인 스타일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아주 마음에 들어 이리와 나와 무조건 선물 귀여워서 선물 남자가 이렇게 귀엽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 뒤에는 아이들 이 친구올을 못 맞춤 보여드릴게요 뒤돌아보지 말고 오세요. 수초리보다 더 귀여워요. 스무살인가요? 대박. 수초리는 스물여덟 살이었어. 근데 야는 스무살인데 수초리를 뛰어넘었어. 이쪽으로 오세요. 자, 반응이 꺼져지면 소모권이 주는 거예요. 자, 돌자마자 악력치고 딱, 오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버가지고 웃음을 주면 그만큼 받아야 돼요. 네, 자, 준비 갑니다. 자, 하나, 뒤돌면서 하나, 둘, 셋. 아이소, 선배! 놀랍죠? 스무살이라는 게. 또 있나요? 선물은 지금 막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또 있나요? 선배님인가요? 네, 신입생들 시간이잖아요. 오리엔테이션. 나가 있어. 어디다 스무살 정도는 있길라 그래? 군대 갔다 오셨어? 군대도 갔다 오기 바래요. 네? 연재예요? 하하하하하하 좋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드리려고요? 아뇨. 신입생한테 준다고요. 안 주세요. 왜 부모님께 드려요? 너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파란색이냐. 내가 가지려고 해요. 안 주가 나와. 안 주가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뭔지 나와요? 안 주가 나와요? 왜 부모님께 드리려고요? 그러나. 아이소, 그 이유가 드리려고요? 자, 이거가 보셔어요. 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네. 하나, 수는 이거 자크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하나, 둘, 셋. 이 아이는 슈퍼맨이었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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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목소리부터 똘만똘하게 웃는거 하루도 작사 장난아니에요 우와 어? 잠깐만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우리 스무 살 기억들이 나와 나와 지금부터 귀여운 대투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 중학생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아 여주대 명물 왜 이십 웃는거 잔살하셨습니까? 너무 해봤잖아요 이 친구들이 귀여움에 쓰게 빠져오세요 네 벌써 친해졌네요 악사압 악사압 한 번 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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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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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아이한테 내가 상불로 웃지마 설레잖아 아니 안웃으면 무서워 자 이 얼굴이 자 웃으면서 재밌게 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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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